110여평의 대지에 지어진 2층 집이고요. 연면적 115.85제곱미터 35평으로 가장 인기 많은 평수입니다. 3개의 방과 3개의 욕실 그리고 남양으로 지어진 구조. 따뜻한 체범부터 시원한 공기까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안락한 집으로 현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양평역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곳을 위치해 6번 국도와의 접근성이 아주아주 좋습니다. 양평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, 도로 편의시설을 10분이면 임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연 생활을 하려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. 양평역 시외버스 타면 열도 차량 10분이면 도착해요. 대중교통 또한 가까워 이곳까지만 차로 왔다가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 되겠네요. 양평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쥐자파크는 대규모의 테마공원으로 야생화와 폭풀을 비롯 잔디광장 등이 잘 조성된 곳인데요. 봄 매물에서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10분 거리에 바로 이 공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양평역은 각종 저수지와 등산호, 휴닝, 레저시설 등이 많은 곳이라 주말이나 휴가 시 멀리 갈 필요 없이 근거리에서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죠. 가까운 서울 접근성, 깨끗한 신축 건물, 풍부한 레저 휴식 인프라에 편리한 생활권 이용까지 복합 요소들을 다 갖춘 신축 매물 3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어서 전화 218-3838 코드번호 138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. 양평 대강의 주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